개혁 정책을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이슬람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개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우디는 사막이 95%가 넘는 나라입니다. 부자 나무도 풀도 없는 그냥 흙바닥입니다. 이스라엘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움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디다 기댈 데가 없어져요. 전략이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떼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사우디가 생각보다 가난하다, 경제 규모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빈살말 왕세자가 돌파구르 마련하는 게 내움시티잖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해서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키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걸 하지 않으면 살아나기 힘들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움시티 위치가 하필이면 수많은 나라들이 모여 있는 분쟁지역 근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는 바로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집트도 있고 근처에 또 시리아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하필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움시티가 왕세자가 2016년에 발던 비전 2030, 2030년까지 경제개발 15년 계획인데요. 그 계획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개발 계획을 세운 것은 당연한 결과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산입국 경제에 의존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대표 사업을 왜 하필이면 가장 외진 곳에다가 위치시켰느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개혁정책을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하고 아주 직접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보수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 남녀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술도 안 되고요. 여성이 운전도 못하고. 그런 분위기에서는 개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실제로 경제인구에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여성인구가 대거 경제인구에 유입이 돼서 경제를 이끌어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우디에서는 여성을 보호하는 데는 명분으로 여성을 억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개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 영향권으로부터 좀 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를 시킨 것이 그중에 하나의 이유일 겁니다. 그 사우디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폭이 1500km고 길이가 1500km 되고 우리나라 20배가 넘는 나라인데 그 네움하고 사우디의 중심지인 수도 리아드가 한 1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뜨려놨죠. 맞아요. 기존의 이슬람의 영향권에서 떨어뜨려 놓은 데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사우디가 개혁 정책에서 도구로 사용하는 게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산업에서 뭔가 돌파구를 이루어내고 싶어 했는데 사우디는 사막이 95%가 넘는 나라입니다. 사막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래 언덕으로 돼 있는 사막이 아니고 그저 나무도 풀도 없는 그냥 흙바닥입니다. 이제 황무지인데요. 그런 데서 관광산업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 지역이 사우디에서는 가장 관광지로서 입지가 좋습니다. 거기가 홍해가 서해인데요. 홍해의 끝에 거기 아카바만이라고 수직으로 들어가는 만이 있습니다. 요르단 들어가는 아카바만이 있는데 그 홍해와 아카바만이 만나는 모퉁이의 네움이 있는데 그 지역이 사우디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기암괴석도 있고 또 그리고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에게는 거기가 아주 천국이랍니다. 그 지역이. 그리고 그 아카바만 건너편에 샤르마르쉐이크라고 아주 이집트의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구를 관광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관광의 입지라는 게 이제 하나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은 건데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대타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술을 접목시키려 했다는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움이 사우디 수도 리아대에서 1500km 떨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100km가 안 떨어져 있습니다. 지척에 있습니다. 네움시티의 대표적인 구조물인 더 라인이 길이가 170km짜리 건물인데요. 이걸 방향을 돌려놓으면 이스라엘에 닿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지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2017년에 왕세자가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고 하고 2018년인가 19년에 네타냐후 총리가 네움으로 와서 미국의 블링컨 장관하고 3자회담을 왕세자랑 3자회담을 했다고 그때 이제 보도가 났는데 다 부인을 했었거든요. 요즘에 와서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이제 입증이 됐는데 그래서 그 세 가지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곳 또 그리고 관광으로서의 입지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래서 네움의 한국군이 한 분 이제 근무하고 계세요.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다른 나라로 여긴답니다. 싸울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왕세자도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움에서는 네움만의 법률을 가지고 네움을 운영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 법률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비즈니스맨들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왕세자가 직접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이유가 거기에 내움을 거기에 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슬람 영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남녀도 같이 못 입고 면허도 사실 여자 같은 경우는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관광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으니까 완전히 거기에 독립적으로 해놓기 위해서 그런 거네요. 궁금한 게 우리나라도 사실 유교문화 베이스가 가장 강의 조선시대 때 남녀 7세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거긴 이거보다 더 심한 건가요? 더 심하죠. 거기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제가 이제 21년 말에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접개업소가 싱글 패밀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남성만 가는 데는 싱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카페나 아니면 무슨 음식점이나 모든 접개업소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가족석에는 남성이 가족과 동반할 때만 남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성과 이제 부녀자들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 나라죠. 거기가. 근데 사실 그 이스라엘 코어 앞에다 짓긴 했는데 거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 기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사실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것들이 발생할 줄 예상 못하고 뭐 그런 게 없을 것이다라고 해놓고 그런 가정해서 거기에다 짓는 걸까요? 약간 그런 위험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아마 왕세자가 거기에 내옴을 위치했을 때 예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아, 분쟁 지역 때문에. 네. 거기가 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건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한테 그게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우디는 지역의 맹주를 자처합니다. 그 아랍 지역이 맹주를 자처하는데 아랍 지역이라는 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하고 북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아랍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전부 아랍어를 사용하거든요. 23개 나라 3억 명 정도 인구가 아랍어를 사용하고 대체로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권인데 그런데 그 나라들 대부분이 사우디에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물건을 수출해서 경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에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랍의 맹주라는 그런 배경을 얻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발언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또 하나 아랍의 맹주를 자처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랍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우디가 이슬람의 종주국인데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은 평생의 다섯 가지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우디에 메카 메디네가 있는데 알라신이 있는 신전이 있는 곳이 메카입니다. 이 모든 무슬림은 평생에 한번 반드시 해지라력으로 12월 12번째 달에 있는 술래절에 메카를 다녀와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가 19억 명인데요.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3천만 명, 1년에 3천몇 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몇백만 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우디 자국민들도 술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술래 가는 사람들한테 외국인들한테는 비자를 발급하고요. 자국민들한테는 술래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자국민하고 사우디에서 사는 사람들은 5년에 한 번씩 술래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외국에 있는 무슬림들은 술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가장 무슬림이 많은데 2억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무슬림만. 그런데 거기에 1년에 할당되는 비자가 1천명당 하나에서 20만 장이 좀 넘게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대개 평균 기다리는 기간이 37년입니다. 37년이 걸린답니다. 비자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랍국가, 3억 명 되는 아랍국가 그다음에 전체 19억 명이 되는 무슬림들이 그 비자를 하나 얻기 위해서 말하자면 사우디의 선처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우디와 순위파, 시아파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도 사우디에서 비자를 얻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르키에가 자기네가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도 사우디 정부에 비자를 얻어야만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국가 대부분이 사우디의 경제로 의존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슬람의 종주국으로서 비자를 나눠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가 이슬람 종주국이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 지역의 맹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런 좋은 입지만 있는 게 아니라 시아파 벨트가 있거든요. 이란부터 시작해서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발밑에 예멘이 이란에 지원을 받은 후티방분이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시아파 벨트에 포유돼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이 시아파 벨트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맹주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역의 맹주자리를 지키자면 자기가 맹주 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자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기네가 보호하지 않으면 그 맹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거기다 갖다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해서 이스라엘의 기술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도 있고 또 지금 가자에 분쟁이 일어나서 당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내움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한통속이 되면 자기네 존재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디다 기댈 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 발표했을 때 이거는 이스라엘과 평화무드가 조성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팔레스타인이 지워지는 결과가 생기니까 어떤 형태로든 팔레스타인에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놀랐으니까 당연히 사우디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퍼즐을 맞춰보면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기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되고 수교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사실 또 여기에다가 네옴 시티를 건설하면 분명히 하마스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타네오 총리 입장에서는 거의 하마스를 그냥 지워버리는 그런 스탠스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용인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슬람 종주국에 대한 존재성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얽히고 설킨 그런 구조를 사우디나 빈살만 망세자는 예상을 못한 건지 이거 어떻게 볼까요? 예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우디에서 두 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하마스를 반대한다.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전략이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떼어서 떼어서 이제 뭐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집단이 아니고 이건 테러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눠서 대응을 했던 건데 그래서 저는 뭐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은 제가 생각할 때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패착이 국가 대 국가의 분쟁이었다면 해결의 진말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비국가 단체거든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이런 게 이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집단이다 보니까 거기서 예상이 빗나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미국까지도 사실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가자 남부까지도 지금 쳐들어간 상황이고 그래서 뭐 사실 휴전하자고 했는데 원래 종전하자고 했는데 휴전을 할 수 있어서 종전이 안 된다. 협상이 안 됐잖아요. 약간 좀 미국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고 이 사태가 일단락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사우디랑 이스라엘이랑 다시 수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팔레스타인을 그래도 약간 좀 정체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면 사실 사우디도 명분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그림이 나오긴 나와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프록시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문제가 이렇게까지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들은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네탄야오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들을 내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꼬인 것 같습니다. 당장 네옴은 이제 자국 재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전제로 한 사업인데 당당 투자가 뭐 계획했던 거에 몇 분의 1도 못 얻었거든요. 당장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